1마리 돼야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퍼스바이 요일만 라!부터 마지막 3 & 1 2 & 3 ина! 이런 타이밍이 중요하구요. 그다음에 디올라 첼로가 26마디 A 세 번째 마디요? 셋이 따는 표에 리듬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부분 있죠. 여기서 달려가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나와주시면 됩니다. 고기만 한 번. 하는 김에 A 두번째 마디부터 비올라 채러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쵸? A 두번째 마디. 그쵸? A 두번째 마디. 3. 2. 2. 2. 3. 2. 2. 2. 2. 2. 2. Tr 한데. win. 2. 2. 2. 2. 2. 3. 2. 4. 아나와 아나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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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